어? 진짜 뭔가 잘 나온 거 같아. 소울메이트 아니야? 아, 여자들 참.. 여자들 이런 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나 이해가 안 돼. 누가 제일 문제예요? 문제가 좀 많은 사람이에요. 여기예요? 셀리예요? 내가 안 믿는 거 같은데.. 먼저.. 먼저.. 근데 저 보통 아플요? 제 A로 보여요? 왜? 얘가 나의 스포을 지금.. 아, 그런가? 이게 나고 오빠예요? 쯤은 해. 어, 나네. 쯤은 해. 네. 저한테 잘 맞대잖아요. 네. 오빠, 저랑 걔가 짖는 거 같아요. 이렇게 되면.. 진짜 뭔가 잘 나온 거 같아. 소울메이트 아니야? 오빠, 저랑 걔가 짖는 거 같아요. 이렇게 되면.. 점점 이제 조금 더 친해지게 해야 되고. 점점.. 응. 또 이렇게 되면.. 나는 항상.. 같은.. 코드가 잘 맞는 사람들이고. 응. 왜.. 오빠 만난 지가 얼마 안 돼요? 예? 아니.. 오빠랑.. 오빠랑.. 오빠랑 나랑.. 아니.. 그렇게 안 오게 됐는데? 안 오.. 오래됐어. 아.. 오래됐는데? 오래됐어. 오래됐는데? 근데 왜 조금 이렇게 되면.. 어려워하죠? 응. 응. 이건 뭐예요? 이렇게.. 개.. 개가 빼고? 점점 나아진다. 응. 지금은 좀.. 꼭 개만 봐. 느껴지는데? 아, 그래요? 그럼 느껴져요? 지금 제가 그럼.. 오빠랑 코드가 같이 있다고요? 네. 제일 잘 맞는다고 나오네. 오빠 뽑아봐. 뭔가 이상한 거 같아. 우리가 뽑아주는 거 같진 않아요? 그럼요. 자, 이렇게 놓고. 누가 제일 잘 맞을까? 여기 한 장. 아, 한 장이야? 네. 한 장씩. 한 장씩. 하지 마요. 아, 까면 안 돼요? 아, 까면 안 돼요? 아, 까면 안 돼요? 두 장 뽑으라고? 아니, 아니. 여기 한 장. 아니. 두 사람 다 제일 조금.. 어려워해. 오빠 나 어려워. 너? 오빠 나 어려워. 아니, 너 안 어려워. 서로 어려워하고 있는 거야. 네, 내가 어렵진 않아. 너는 알아. 응. 이렇게 되면.. 이쪽도.. 이제 안 돼. 그래도.. 오빠 쪽에서도 걱정을 좀 하네. 저를요? 네. 그리고.. 이쪽은.. 그래도 서로.. 하면은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. 근데 왜 걱정스러워요? 아니, 니네 무슨.. 크게 의미를 드리니까. 뭔지? 그냥 웃으면서 없는데. 지단이가 제일 걱정이 없는데, 오빠한테? 제일 걱정을 안 하네, 지연이를. 지연이 제일 정상이긴 해. 아.. 정상이라서 어쩌죠. 방송에서 정상.. 진짜? 아니, 그러니까.. 니네가 비정상이라는 게 아니라 약간.. 뇌 구조가.. 생각하는 게.. 이게 걱정한다는 뜻이에요? 응. 애 보듯이 날 보는 거예요? 애 보듯이.. 너가.. 약간.. 너 위주로 대답하게끔 물어보네. 내가.. 너가 생각하는 거래. 애 보듯이.. 제 A로 보여요? 왜.. 얘가 나의 스포으로 지금.. 오빠.. 아, 그런가? 이게 나고 오빠예요? 그러면.. 그걸로 그렇게 치면.. 오빠 뱀이야? 왜 그렇게 치면.. 나 뱀티야, 나 뱀티. 오빠 뱀티야? 왜 아깝나 남자였어? 이렇게 되는 거라고. 점점.. 점점 그래도 나아진대. 어떡해. 우리 머무러 먹을 거 있지? 재밌다. 코를 짧게 끝내는 게 나아요? 아니면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? 응. 오래 가는 게.. 가만있어. 본님 무슨 띠? 저 개띠요. 개띠? 뱀티라고 했죠? 무슨 띠? 양띠요. 양띠. 무슨 띠? 저 말띠요. 말띠? 그래.. 코드는 다 잘 맞네. 예. 근데 제일 그래도 편안하기는 이쪽이 제일 편안하네. 띠를 봐도. 오빠 저 불편하네. 근데 오빠가 지연이를 제일 편안하게 생각해. 맞아. 좀 믿음이 가나 봐. 맞어. 아니 모르겠는데. 얘가 갑자기 다 편한데? 편해. 아 진짜? 난 오빠가 나 제일 편하게 생각하니까. 나도. 그렇게 보면 있는데? 안 찍어 오래됐어. 말은 제일 편하게 하지. 셀린이 인성 터질까봐 편하다가도 이제 약간.. 한 번씩 긴장을 하지. 너는 약간 긴장을 해. 얘는 긴장하게 되고..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. 긴장해서 봤을 때 ㅋㅋ 뽀뽀뽀뽀뽀뽀뽀. 언니 왜 그런 거야? 자기를 공론을 해 준다는걸. 성격이 좀 무난하나 봐. 저요? 썼어? 좀 무난하나 봐. 나 시영님하고 얘기하면 편해. dist tight 얘기하면 오빠 언니 인성 터질까봐 좀 무서워.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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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 이걸 해수를 짧게 하는 게 좋을지 두 장 길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아 또 제가 뽑아요? 네에에 몇 장이요? 두 장? 네 두 장 약간 이제 흥미를 가졌어 점점 더 뽑아 네 눈치 보고 있어 어? 뭔가 좋아 보여 아니면 어? 만약 짧게 한다면